이게 맞아? 오늘 공포게임 올려도 좋은 소리는 못 듣겠다. 난 처음에 놀라는 거 많아가지고 재밌었어. 그냥 그런 거 쇼츠각이나 되지 뭐. 다른 게임 뭐 없어? 어차피 지금 이제 50분 남은 거. 공포게임 하나 더 있습니다. 안 할래 공포게임. 아이 씨발 공포게임 시키기만 해봐. 그러면 삼나비 가시죠. 그래도 되는 거야? 삼나비 해도 되는 부분이야? 하면 진짜 나락가. 저때.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럼 폴 가이즈 해야죠. 폴 가이즈 가자. 내 마음에 어떤 그. 그리고 얘가 또 미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단 말이지.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내가 고통 받거나. 고문 받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 놀라거나. 이게 어떻게 게임방송이라고 할 수 있지? 난 이건 게임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한테 손이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삼나비 사건. 삼나비 사건 언급하지 마세요 그래. 삼나비 사건 언급하지 마세요. 삼나비 사건. 큰일 났다. 삼나비 사건 언급하지 마세요. 삼나비 사건 언급하지 마세요. 아, 진짜 여러분. 미션 받습니다. 이거 미션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성자창단도 열심히 하고 진짜 500개 정도만 더 받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포울가이지로 좀 마지막 진짜 게임방송 유종의 미를 좀 장식해봅시다 어때요? 게임을 그리고 앞으로 다양하게 준비할게요 저는 공포게임만 한다고 재밌는게 아니라 가끔씩 해야 재밌는거 같아요 5등안에 들씨 100개 페몬? 야 너무 짜다 좀만 더 쓰지 10등장 해주시자 10등 해주시자 안돼? 자 일단은 재훈이 10등미션 5등미션 5등미션 미션 유절때 코인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션갑시다 미션 미션 갑시다 미션 여러분들의 미션 증말이지 목이 마릅니다 예 미션 있나요 미션 좀 적어주세요 랄프씨 전화하세요 좌로 정렬해드릴게요 좌로 정렬해드릴게요 좌로 정렬해드릴게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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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friend 악 viewers 오코 1등 500개 나이스 1등500개 좋았어 오고 1등 어베게이 더 있을까요? 더 있나요? 더 있나요? 없나요?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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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온이가 8등 100개 라고 적어줬어 랄표야 5등 안에 대신 500개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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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케이 갈까요? 자 폴가이즈 미션 1등 시 500개 와 와 3등 안에 들씨 2000개 걸어줄게 폐줍다리가 몇 코 몇 코? 1코? 3코? 몇 코? 몇 코야 1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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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 3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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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채팅 니가 인마 정신차려 날표야 알았어요 3코? 오케이 자 폴가이즈 미션 1등 시 500개 5코인 3등 시 2000개 3코인 5등 안에 500개 몇 코? 그리고 8등 안에 100개 몇 코? 갑시다 일단 기본 세이브 예 갑니다 연습게임 한판 해도 되나요? 연습게임 한판 해도 되나요? 연습게임 한판으로 갑시다 5등 ooh 아니요 코인 여러개 줬으니까 바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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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Q 왜 이렇게 빨리 잡히지? 아이 이 맵 이 맵 잡기 맵이야 이 야 이거 잡기 맵 아 씨발 아 아 팔뚝 무한코 땡큐 니네가 건 미션 싹 다 따고 가야겠다 아 제발 파킹 잡지마 이 개 새끼들아 잡지마 이 개 새끼들아 잡지마 이 개 새끼들아 잡지마 이 개 새끼들아 아야야야야야야 오우 좋았어 좋았어 야 이거 일등각인데? 뭐고 점마들 왜저래? 뭐지? 야 저경러들 다 자나보다 요즘 공포게임하니까 나야 좋지 야 너너너랑 수평 맞춰서 그렇지 야 너너너랑 수평 맞춰서 그렇지 야 우리 일등이다 임마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아 안돼 어허허허 아 아 아 점프 안해도 될 줄 알았어 저 정도 거리라면은 아 아 존나 이게 수평이라서 점프 안해도 될 줄 알았어 꼭 이 정도야 마지막 세레모니까지 에허헤헤 안녕 어 좋아 어 너 저격이야? 꺼져봐 비웅신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저격 많이 안 붙었다 나이스 개이득이다 저격 많이 안 붙었다 내 발 constru 저격 한 두 세명 있나보다 헤헤헤 아 이정도면 할만하지 야 일단은 3등만 들면은 진짜 너무 개꿀딱인데 너무나도 달달한 로얄 젤리가 있는데 나 저거 제가 내가 다 먹고싶다 2,000개 무BU&헀 노 QUES 에에에에에에에 무잉 무잉 정말 달디단어 2000개 개꿀딱지 먹고 잡다 한입 쓱 싸 먹어야겠다 3등만 하자 3등만 3등만 원래 근데 이 맵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수평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와 일단 1라운드 가볍게 들어갔는데 2라운드 정글 탐험 내가 참 싫어하는 맵 중에 하나야 저기 개굴 개구락지들이 갑자기 몸 부풀려 어 이 부분이 존나 싫어 지금 저 수수깡 부분 일단 2라운드 살짝 고비인데 초반에 잡는 새끼들만 없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구요 렛츠게릿 파킹 렛츠게릿 좋아서 아악!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어 이러면 또 열심히 또 가야돼 피난민 마냥 마치 피난민 마냥 그리고 요매 여기에 굉장히 좀 어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구간 싸아 좋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아아아 코뿔소 짜지고 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이야아 서버 자동이지 이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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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리고 폴가이즈가 요즘 인기가 되게 많아졌어 새벽 시간대도 5만딸이 6만딸이 이래 사용자 엄청 늘었어 저번에 보니깐 최고 동접자수가 8만명까지도 올라가드만 아 요즘 이 게임 핫해 핵도 사라졌나봐 원래 핵이 존나 많았는데 어 무료돼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은 너무 무력게임치고 너무 해적게임을 내놨어 맵이 되게 많더라고 내가 이 게임한지 한 일주일째 됐을때에도 새로운 맵을 발견했었으니까 아 꼬리잡기 이거 시바 이거 복불복인디 하아 아 이거 복불복인디 해반데 헥 나 꼬리잡고 시작하네 거만가야디 어 일만들 나 쫓아오겠다 잡아야지 뭐 잡겠지 날아가지 잡아야지 자바야지 나 잡을라고怀왔지 뭐 잡겠지 자바야지 뭐잡겠지 자바야지 뭐잡겠지 자바야지 자바야제 있 pos and 이게 포인트 모으는게 아니라 영국도 일부난다뇨 자바야쥬 뭡잡encie 자바야쥬 잘바야쥬 모잡겠지 자바야att 자바야쥿 모잡겠지 어어어어어 나한테 온다 자 borders 자 자바야쥬 잡아야지 못 잡겠지 어어어어 나한테 온다 잡아야지 못 잡겠지 잡아야지 위 올라가서 그냥 쳐 맞는게 낫겠다 오우 어우 뺏겼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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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잡아야 돼 한 명만 한 명만 저 점마 잡자 점마 30초 샤발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야야야야 업 20초 시아발 20초 나이스 꼬리 잡았다 아아 나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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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와아 오오오 오오오 아... 잣될 뻔했다 진짜로 진짜로 잣될 뻔했다 아니 이게 꼬리를 들고 있을 때 포인트가 올라가면은 몰라 근데 이게 막판이야 마지막 10초 남겨놓고 가만히 있다가 한 명 싹 잡아도 돼 어후 자 지금 몇라지? 사라지 사라 네 여기서 이제 8분 될 것 같아요 오 야 내가 이 맵 처음에 뭐야 에구 봐봐 폴가이 존나 잘 만들었다니까 무료게임인데 맵이 아직도 내가 처음하는 맵이야 얜 얼마나 많은 미니게임들을 만든거야 얜 얼마나 많은 미니게임들을 만든거야 나이스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대가리로 올롤롤롤롤롤롤 안다아아 1대1 아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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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에서 6명 선을 안 넣은거같이 어 뭐야 아 뭔데 안돼 3대2 씨발 뭐야 아니 병신같은 맵이 걸렸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 씨발 아니 뭔데 공병신이야 이거 뭐야 씨 뭐야 궁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어 위치가 바닥에 표시가 되잖아요 아 시발 이 새끼 개잘하네 아이씨 아이씨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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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1개 2개 2개 psd 잡아야지 못잡겠지 잡아야지 못잡겠지 잡아야지 못잡겠지 잡아야지 못잡겠지 돌릴게요 아 이 맵 샤발 오히려 쳐지는게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이거 뒤로 가버리면 안되는데 뒤로 가면 안되는데 뒤로 가면 안되는데 뒤로 가면 안되는데 안돼 안돼 잠깐만 아 씨발 아 씨발 아 ㅈ됐다 이거 잘 놔 아 안돼 요행을 바라지 말자 요행을 바라면 안돼요 저는 요행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1등을 깔끔하게 들어가니 씨발 안돼 진짜 씨발 개위험한데 이러면 저는 요행을 바라요 저는 요행이 필요합니다 안돼 뭐야 잠깐만 어 뭐지 어 이거 뭐지 내가 들어간건가 뭐야 씨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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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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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온다 갔다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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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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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뭘 연습해 제발 배구 맥같은것만 안였으면 좋겠는데 제발 무슨 수집맥 이런거만 뭐야 나 이 맵 초 아 두바퀴 아 아 오케 오케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제발 8 아 진짜 5등만 들어가도 600개 챙기는거고 거기다가 2등 더 올라가가지고 2000개 챙기면은 2600개 먹고 거기다가 1등 해버리면은 2300개 크으 달다 정말 달다 에이 달아요 5등 할만한데 아까 배구 맵이 진짜 개쓰레기였어 근데 진짜 폴가이즈 제작진 좀 멋있다 이렇게 맵을 많이 만들다니 무료로 하는 새끼들은 즐길 자격이 없는데 솔직한 말로다가 나는 돈주고 샀잖아 26000원인가 내고 아 꺼져 좋았어 한대 쳐맞은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구요 좋았구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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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정말 아아아아아아 여기가 좀 짜증나네 보니까 좋구요 좋구요 아아아아 어어 예뻐요 싸악 싸악 좋았쓰 헤헤이 싸악 싸악 다 왔다 탁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후 제발 이상한 수집 맵이랑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애 야 근데 어떻게 처음 하는 맵이 나오지? 제작진 진짜 대단하다 게임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발 제발 배고 뜨지 마라 제발 플리즈 내가 좀 약한게 그리고 암기 암기 맵 있어 암기 맵 그리고 얼음 맵 어드벤처식으로 되어있는 맵들은 잘하지 아 또 꼬리잡기야 개 짜증나네 정말 정말 이거 너무 복불복이야 꼬리 들고 있는 시간을 길게 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해줘야지 막판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초 안에 그냥 저기하면 그거 아니야 꼬리잡기 이거 개 짜증나는데 거기다 맵이 또 살짝 바뀌었네 살짝 달라졌네 좀 잡기 힘들어졌네 좀 잡기 힘들어졌네 꼬리 없는 진형인가? 여기 있는 진형이네 야야야야 내놔 내놔 이 시키야 야 저거 날라가버린다고 저렇게? 다른 놈 찾아야겠다 진짜 꼬리잡기에서 끝나는 엔딩은 진짜 나 상상도 못하는 엔딩인데? 진짜로? 아직 1분 남았어 괜찮아 야야야 너만 야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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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키야 야 이 새키야 그렇게 턴을 하면 어떡해 개 이 새키야 아 꺼져 너는 어 잠깐만 이거 50초 남았는데 살짝 야야야 아 잠깐만 얘 일맛을 어 어 나아 병신아 잠깐만 됐다 오 오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rutę trusts Valge 은롯롯롯롯롯롯롯롯롯- sided 롯롯롯롯롯롯. 나이 타윙 하핫 하하 아 한번 어 ㅅ혹 하 휴 아 제발 다음 맵 진짜 배구 맵 나오기만 해봐 진짜 캠 부셔버려 야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오냐 아니겠지 아 나 과일대포 존나 못하는데 나 이거 되게 약해 아 개반네 과일대포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약한 애들이 위주로 걸리네 과일대포 자 일단 우승을 앞두고 가보자 자 수박 제끼고 가운데 궤적 잘 보고 아 씨발 씨발 이 씨발 아 씨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5등 5등 6등 8등 100개 7등 10대 10대 일단 100개 닦고 연 100개 닦고 연 100개 닦고 연 아 아부에이 제온이가 맥깨를 승! 마지막 라운드. 아 이거 마지막 점프 잘해야 되는 맵이잖아. 3등까지만 들어가보자. 그럼 진짜 2,000개가 눈앞이다. 2,500개가 눈앞이다. 어 뽀또 개 오랜만에 왔는데? 아 이거 왕관 쉬프트로 잡아야 돼요. 알아 알아. mete impacting 라고 멀리 ыл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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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LAMBOO let's get it LAMBOO Fuckis get it LAMBOO ahNO NOOO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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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이네요. 1,2,3,4, 형 앞에 한 명, 5, 그리고 형 6. 3등 잃고 남았어? 그러니까. 대결 맵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돌릴게요. 취소. 서버를 바꿔주고. 구독권? 구독권 없고 퀵뷰는 있어 퀵뷰 줘 퀵뷰 줘 퀵뷰 줘 퀵뷰. 나 아직 안 잡혔어. 사실 아직 안 돌렸거든. 다들 내가 타이밍 보고 돌리려고 그럴 줄 알고 이제 돌린다. 이제 돌리고요. 퀵뷰 줘 퀵뷰 줘 퀵뷰 줘. 같은 디저 slipp design. 1등이야. 여기 절대 1등 못 해, 이미 끝냈어. 바로 지울게요. 아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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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아 이 ㅅㅂ 이 ㅅㅂ들아 왜 여기로 모여 너네 이런 방법이? 잠깐만 하나 둘 오케이 원 투 싹 다 안돼아 이 ㅅㅂ 안돼 지금이니? 지금이니? 잠깐만 나 박자를 못 맞추겠어 이거 박자가 어떻게 되더라 지금 원 투 쓰리 지금 야 이 ㅅㅂ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이 ㅅㅂ 하나 둘 셋 지금이니? 하나 둘 셋 지금이니? 하나 둘 셋 지금이니? 하나 둘 셋 지금이니? 야 나 진짜 ㅅ됐다 안돼 야 하나 둘 셋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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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미치겠네 하나 둘 셋 아이 ㅅㅂ 아 자 3등이 2천개 실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너 root 하나 둘 셋 아 아 진짜? 2,000개 받자. 진짜 받아야 돼. 이거는 받아야만 한다. 진짜. 아 진짜로? 야. 준다는 마인드구나. 진짜 딸게.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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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개.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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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등. 3등. 왜 이렇게 안 잡혀. 아 잡혔다. 24명. 37명. 40명. 42명. 52명. 다섯 번째 문이다. 그렇지. 이거 다섯 번째 문이다. 아이씨. 망조할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네 번째. 이거 이제 첫 번째 같은데. 아 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문이 되는 거야. 네. 에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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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게임에 빠졌구만 모바일 게임하냐? 현질아 현질 작작해라 뭐 남는다고 현질은 딱 진짜 현명 그 현 현실적으로 현질은 어느정도가 적당해? 모바일 게임 나는 딱 100만원이라고 봐 크 총 100만원 풍수옥이 오어 현질? 당연히 풍수옥이 아니야? 너 그걸 지금 말이라.. 야 나 X 됐다 나 이거 암김에 개 짜증나는데 이거 눈치게임이야 포도 오렌지 포도 오렌지 포도 오렌지 내가 있는 자리가 포도 여기가 오렌지 포도 오렌지 포도 오렌지 포도 오렌지 포도 오렌지 포도 포도 하지만 일마를 잡아서 밀어버리기 일마를 잡아서 밀어버리기 수박 바나나 오렌지 수바오 수바오 수박 바나나 오렌지 다른 과일 없지? 수박 바나나 오렌지 거꾸로 된 기억자로 수박 바나나 오렌지 수박 바나나 오렌지 내 왼쪽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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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니? 어? 시발 나 좋댈 뻔 했잖니 아니 아니 내 예전에 낚인적 있거든 사과 앵두야? 앵두건 귀두건 그딴건 중요하지 않아 아 제발 백우맵 빠져라 제발 꼬리잡기 맵 빠져라 제발 백우맵 나와야돼요 큰 사과 빠져라 백우맵 나와야 300개에요 제발 백우맵이 나오면 300개라고? 예 아오 그 미션 있었네? 네 백우맵 300개 제발 슬라임 모르기? 아 아 이 맵은 어떻게 하더라? 이건 탈락자가 많이 나올수도 있어서 오히려 이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안전방어로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거 약간 어몽길맵 아니야? 빨리 안가도돼요 지금 탈락자가 많아가지고 이거 물에 잠기는 배그 그거잖아 맞아맞아 아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짜증나 맵 마지막 부분 아 맵 길다 샤발 이건 실패하면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샤발 아니 무슨 야 무슨 이딴 식으로 쌓이냐 어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뭐야 이 씨발 어 잠깐만 어어 아 아니 아니 저 해죽다리가 오늘 무한코인 걸었단 말이야 나 1등 할 때까지 할거야 진짜로 왜냐면 나 3,000개 필요하거든 아니 이 코라 뭐랬어요? 무한코인 아 게임 끝날 때까지라 그랬어 진짜요? 어 게임하고 있을 테니까 야 랄프 야 너희 채팅을 안 읽니 오케이 오케이 봐볼게 나 랄프 형 오늘 좀 졸린가봐 오늘 저기를 많이 하네 어 무슨 일이야 영상 검토하고 썸네일 만들고 있었어요 어휴 그렇게 힘든 일 하셨구나 네 그래도 채팅은 보세요 네 아주 고도의 신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전 고도 지방이에요 재미없어요? 네 존노잼 존노잼이야? 네 흐흐흐흐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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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노잼 드림치지 말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따끔하게 웃 내자 그래 알았담 툰드라맵 뭐였지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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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거 알아 제발 아니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난 정말 이 맵을 깨고 싶어 날아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한 번 쉬어야겠지 좋아서 어휴! 괜찮아 앞으로 가면서 점프 펀치 이렇게 맞으면 안 되겠죠 여기 점프해줘야 좀 더 멀리 가겠죠 가운데 어찌어찌 잘 왔고요 자 밟으면 안 되겠죠 선풍기가 내 앞으로 오고 있죠 헤헤! 짜! 나이스 헤헤! 짜!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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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뭐하노? 뭐하냐 인마 뭐하냐 인마 노래 허는 코트 깰꼼하게 들어갔쥬 아 3000개라니 게임 한판에 3000개라니 우당탕 퍼레이드 음 나름 자신있는 맵 음 헤헯 피 purchasing 한미 퍼 하 softer 가즈아 가즈아 스며들면서 살며시 스며들면서 스며들면서 살며시 좋아서 아직 고비는 오지 않았다 아직 나에게 고비는 오지 않았다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오잉 잠깐만 쉬운 만큼 올라가는 애들도 많겠죠 여기서 마카롱에 부딪히면 안되겠죠 싸 서버 자유 돌렸어 자유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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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글로와유? 뭔 맵이에요유? 처음 보는 맵이에요 야 진짜 맵 많다 로테이션으로 돌리나보다 얘네가 아닌데 아까 했던 맵이지 시발 뭐예요 아유 맵 희황차 아니다 이거 처음 하는 맵이네 예전에 했던 맵 아까 당해서 못들어갔던 맵 시발 뭐예요 2, 1, Let's get it 잘 가유 잘 가유 오유유유 눈글로와 눈글로와유 날아가요 좋아요 잘 왔어요 끝까지 한번 가봐유 끝까지 한번 가봐유 2등으로 2등으로 깰꼼하게 뭐예요 아유 너무 잘하자냐유 야 날씨 어때 오늘 바이크 존나 타고 비 오냐 지금 23도 지금 23도? 비예정은 없어요 없어 얘 10히 아 날씨 그러니까 100% 와 진짜? 오늘 시원하다면 너무 좋지요 나 살 쪄서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어? 아 이거 눈치 게임 나 이거 진짜 개 짜증 났던데 진짜 눈치 잘 보고 차분하게 들어가서 3등 들어가면은 정말이지 개나 꿀딱 아녀요 6시 넘었어요 2,1,Let's get it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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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락끼리쥬 다 뒤져요 어디야 어디야 그렇게 가는거야 야 너네 그렇게 가는거야 오 잘가네 오 뭐야 뭐야 어떻게 가는거야 저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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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위험해 여기서 떨어지면은 안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정말 뒤지는 수가 있어요 여기 9명밖에 못 들어가 어 뭐야 뭐야 어떻게 갔어 어떻게 가는 거야 어어 그렇지 그렇지 나락갈 놈들은 나락가고 칼 놈들은 가고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치 Command들아 어어 야分享 inhas 으아아악 צ si ㅅ ㅅ ㅅ 쥼나온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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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Э이 3,000개가 눈 앞에 아 진짜 씨벨 병신맵 또 나왔잖아 아 나 이거 아까 6등했던 맵이잖아 아씨 씨발 뭐예요 아 진짜 물타기 하지마 등수는 확실하게 있는 맵이야 다시 보기로 돌려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큰일나는 그런 맵이란 말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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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한 번에 아씨 아 진짜 졌다 조졌다 아이씨 이벨 조졌네 어 그렇게 조진 것 같지가 않는데 아 잠깐만 몇 등이야 나 몇 등이야 나 3등이잖아 1등 나 2등 3등 나 2등이야 나 2등이야 이거 2등이야 억까하지마 이거 2등이야 2등이야 2등 2등 맞아 나이스 나이스 3등이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쳐도 3등이에요 어차피 통과에 있는 사람이라고 쳐도 3등이예요 어차피 통과에 있는 사람이라고 쳐도 3등이예요 다시 보기로 봐봐 다시 보기로 봐봐 진짜로 3등이예요 아 이거 인정 안 해주면 난 나같은 놈 방송 어떻게 해먹고 살아 3등이예요 7시간 방송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어? 만개 언저리면은 이거 살아가겠냐 못 살아가겠냐 제발 억가들 하지들 말고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억가들 허지들 말어 억가들 허지들 말면서 진짜 아 이거를 이거를 또 3,500개를 또 받아가네 크으 누구누구였어? 응? 그 배줍딸님이랑 줍딸이랑 하면 안 빠져